아트코리아 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42번가 충무 아트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트코리아 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42번가 충무 아트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? 그럼 지난주가 명절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살쪘어요 아 누가요? 저요 저 관리를 좀 하시면서 드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아름다우셔서 많은 직캠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설을 지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진행하는 충무 아트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아 소개하기 전에 예스평창 뒤에 보이시는 이 현수막을 보시면 3월 8일? 3월 8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캠을 찍어주시면서 태그로 영상을 올리실 때 제목에다가 예스평창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스평창을 보시고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또 더욱더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까요? 다음 오늘 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 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소개해볼게요 스위팡 홈성주 홈성주 팍스차일드 소개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